아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 운동 트레이너 고순덕입니다. 오늘은 박수 운동을 해볼건데요. 박수 운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력순환을 좋게 하고 회력순환이 아주 잘되게 하고요. 특히 뇌불 캐기에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 손에는 칩사기맥이 있고 345개의 경혈이 있어서 박수만 잘 쳐도 180여종의 질병이 예방된다는 것은 함력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잘한다 박수를 칠건데요. 잘한다는 3번 더 잘한다는 5번 내가 최고는 11번을 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잘한다 박수는 짝짝짝 더 잘한다 박수는 짝짝짝 최고의 박수는 짝짝짝 최고의 박수는 짝짝짝 짝짝 3번 웃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한 번도 웃었더니 제 몸이 후끈 1도 올라갔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30%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를 많이 쳐서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뇌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뇌가 행복해지는 시간은 단 15초는 충분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 쉬운 거 박수고 운동 한 번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할 수 있다.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하면 된다.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내가 최고.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아자. 아자.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내가 최고.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아자. 아자. 어 increased. uh 과연 섬마을 선생님이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할거에요. 천천히 할거에요. 중간에 요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합장박수를 칠거에요. 두번째는 주먹박수를 칠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손끝박수를 칠거에요. 네번째는 손실 박수를 치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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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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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ces bonnes 옛 남편으로 아름다운 아 아 그래 DING 아 철새까랑 찾아온 정답선생님 간다 간다 거라옵살 성쇄씨가 성경을 받으러 사랑한 내 이름 정답선생님 서울렐라 바지를 바오 바지를 바오 잘했어요 제가 워낙에 매성적이라서 제 천연을 잘 못하고 숙기가 없어요 숙기가 없어서 표현도 못하고 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서 보니까 원장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강사님들이 활발하고 활발하고 이렇게 웃으시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다 약속 많이 묻는 사람이 되보자 표정이 좀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배고자 와서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배우고 선배 강사님들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소은성씨 우선 크게 세번 보겠습니다 시작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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